자, 한번 보자고 자, 이 미생물에 대한 얘기네요. 미생물의 혈통이 인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인다 이 말이야. 이 패스는 전달하다는데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수직적으로 엄마에서 신생아기한테 그래서 이거 미생물의 이 혈통이라는 것은 부모한테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맨날 설사한다. 미생물이 엄마한테서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물이든 다른 유기체들이든 그 사이에는 다양한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란 건 어떤 체계, 기재 뭐 이런 거야. 그런 어떤 다양한 체계들이 사용되는데 뭐 해. 필수죠. 뭐였어. 미생물군. 그래서 다양한 뭐 기재든 체계든 이런 것들이 미생물군 미생물군을 다음 세대에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필수 미생물군 미생물도 우리가 필요한가 봐. 사람 사는데. 그렇지.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놀아야 돼? 막 흙 만지고 입에다 놓고 막 먹는 먹고 뱉고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런 미생물군 같은 게 다음 세대에 꼭 필요했어. 전달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각 인간의 이 꼬맹이 유아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이 어셈블이 뭐야? 모으다. 합치다. 조립하다. 이런 말이야. 이거 되게 말은 어렵지? 그러니까 어떤 소화관 생태계라고 그러자. 소화관 미생물 미생물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 시작을 제공한다니까. 엄마가 시작 제공하는 거 맞지? 자, 그러게 돼. 그리고 그것은 했어. 그것이라는 것은 이제 엄마가 제공해준 이거지? 자, 이거 그것은 유산의 일부다. 돈 유산 말고 애기 유산 말고 무슨 유산이야? 저거는? 엄마가 남겨준다. 어, 그런 유산 있지? 문화유산 이건 전달된 거야. 유아에게 전달된 유산의 하나다. 뭐와 함께야? 얘는 따라서인데 위드까지만 함께야. 그래서 유전정보와 함께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살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가지가 유전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거지. 뭐랑 뭐? 유전정보도 와야 되고 이런 미생물군도 혈통도 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조금 야한 얘긴데 우리 인간은 그래서 뽀뽀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치? 서로 더러운 이 미생물들을 서로 넣어주는 거야. 넌 내 거 먹어 난 니 거 먹어 그러면서 그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치? 자, 중요한 거 배웠다. 그치? 박수 쳐야지, 박수. 자, 박수. 복용, 박수 안 쳐? 자, 중요한 거 배웠다. 그치? 이건 주제가 뭐야? 더러운 게? 더러운 게 아니다. 필요하다. 이건 거야. 자, 그래서 여성이 근데 이거 산업화가 다 된 거니까 이건 선진국이야. ing를 붙이면 산업화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개발두산국처럼 중진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업화가 다 된 선진국에 있는 여성들은 다양한 이 마이크로 이 무슨 말이야 우리말로 미생물군이 많을까 적을까 선진국은 자, 넌 산동네에 살고 나는 깨끗한 아파트에 살아 누가 더 미생물이 많겠어? 산동네가 많겠지? 그럼 선진국 여자니까 이 마이크로군이 있을까 없을까? 적겠지? 그래서 덜 가지고 있다. 과거 세대보다 계속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향을 주는데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까 나쁜 영향을 줄까? 나쁜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영향을 기능을 주는 건데 책인데 사라진 미생물군에 관한 책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친구인데 같이 연구했는데 이렇게 제안하고 있대. 뭐뭐라고 어떤 말 들어오겠어 뒤에 읽어보면 미생물군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대.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반복된 이런 것의 과정이랬어. 많은 현대사회의 항생제 특징들의 반복된 과정. 계속 항생제 처음 할 거 있지 우리. 그럼 항생제 뭐 하는 역할이야? 다 죽이지?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고 아프니까 그냥 다 죽이고 보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반복된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주어진 이게 동사야. 이건 뭐를 초래하고 있대. 다양한 미생물군을 덜 만들어내고 있다.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달되도록 신생아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적게 전달이 되면은 잠재적인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것은 했으니까 덜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미생물군이 덜 다양해지니까 이것은 잠재적인 결과인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어. 주어드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박테리아 혈통 일부인데 전통적으로 인간의 장, 소화관 이런 속에서 발견된 이 박테리아는 박테리아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 그치? 자 곰팡이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야. 균은 좋은 것도 있어? 아 그런 건가? 균은 좀 안 좋은 게 대부분이다. 그치? 그래서 뭐 박테리아다 균이다 뭐였냐 또? 미생물이다 뭐 등등은 조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하여튼 박테리아 혈통에 소화관에 있는 혈통은 멸종이 될지도 모른데 이것은 이건 촉진시키다 과학자들이 시작하도록 했네 뭐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거를 다양성 고다양성의 예를 이거 있어야 되잖아 전통적인 사람으로부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산동례랑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산동래 애들 침을 모아가지고 이 입에다가 넣는 거지 그냥 넣으면 안 먹으니까 밥에다가 조금 넣어놓는 거지 그럼 애가 갑자기 건강해지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무슨 나같은 신분의 사람들 세자다 왕자다 이런 애들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마당새나 사모리는 오래 사는데 세자 이런 애들은 오래 못 사는 거지 이거일 수도 있지? 자 요정도 볼게 빨리 가라 니